안녕하세요 이대강 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림책 이야기를 한번 들려 봐 드릴게요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그림책은 바로 해피 힐링 헬시 하모니 패밀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4H 패밀리 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어제 만든 책이거든요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페이지에서부터 총 10페이지로 되어 있구요 짠 보면 여기 외롭고 좀 약간 낙담하고 있는 대강의가 있었어요 대강의는 싱글이거든요 근데 왜 나는 이 나이를 먹도록 애인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을까 낙담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깜빡 잠을 들었는데 갑자기 여기 어떤 균이 나타난 거예요 균이 나타나서 잠들고 있는 우리 대강이를 이렇게 품에 안아 가지고 납치를 한 거죠 이건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납치한 것처럼 대강이 이렇게 납치를 해 갔습니다 납치를 해서 어디로 데려갔냐 어떤 동굴 속으로 데려갔어요 동굴 속으로 데려가서 이제 대강이가 잠들어 있다가 딱 깼는데 그 균이 하는 말이 내가 너의 꿈을 이뤄줄게 DCT라는 것은 Dreams Come True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 DCT 동굴이라는 곳에 가서 대강이한테 이제 너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비법을 내가 알려주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지금 태양이 뜨고 있는데 이 태양신이 너의 소원을 다 이뤄줄 테니까 한번 나한테 말을 해보렴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강이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균이 아 그러면 너의 소원을 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지금 매직 가위를 줄 테니까 내가 이 매직 가위로 너가 가고 싶고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그거를 형상화해서 만들어 봐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대강이는 아 정말요? 저 이게 정말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니까 귀인이 그래 너가 너가 원하는 게 뭐든지 그냥 그 가위로 만들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대해 보라 그러면서 이제 떠났어요 약간 이제 호기심 있는 대강이가 여기에 보면 토끼를 이제 만들었어요 나무인데 나무를 토끼 모양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서 토끼 같은 자식을 전 낳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이제 어떤 걸 또 이루느냐 이 다음에는 이제 이 나무를 용으로 만들었어요 용의 뜻하는 거는 어떤 부귀와 그런 거를 말하는데 대강이는 100억을 100억 자산가가 되고 싶다 100억을 벌고 싶다